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들도 잇따라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어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에 살아도 균등한 기회와 보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문금주 예비후보도 고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지역에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농수축산업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와 남해안종합개발청 유치, 농어업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